앙코라는 데 하루 종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아주 묵판의 구슬이 흘러가는 목소리죠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그죠? 얼굴도 예쁘고 완전히 내 스타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지훈씨의 거짓말 구정의 38선 아 그야말로 진짜 아주 향세해졌던 노래입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 또 아이레티브의 무식하니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방송활동을 신청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준씨의 묻지 마세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는 본인의 노래죠 예 그때가 좋았지 주인공 우리 정준씨의 무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행찬 박수와 예 한성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준씨입니다 이번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바랍니다 Egypt 효과가 иск지 마세요 spirit 이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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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